뭐 여기서 별거 없네 컨셉층이 얼굴 좀 먹고 사기 힘들지 원래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? 박사님 망주석이 있었던 망령을 퇴마해였지 믿음이 막 폭발을 하는 거지 결국 우리가 상대하는 건 뭐다? 권당 천만 원여서 천박사라고 들었어요 강도래는 어떻게 해요? 사람 아닌 것들 쫓아내거나 적당히 타일러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울러가라! 뭐야 너 내봐! 말 없어! 그 누구만 있으면 우리 개천바닥 뜰 수 있는 거죠 근데 하필 칠성검 칼잡이가 나타난 거지 원래 요런 놈들 그냥 없앨 수가 없는 거야? 누군가